자 1대1 동점이구요 저희 이제 세번째 경기로 갑니다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여기가 에블 두개밖에 안 만들어놔서 나 그라제 해야겠다 테레밋 한 명만 해줘요 인질이야? 아니지? 테레밋은 사람 더 밖에 없어요 점령 오케이 그럼 퓨즈 아 블리치하고 싶은데 젠장 해요 블리치 아 많네 테레밋이 이스터님 테레밋 없어요? 예 아 그럼 그냥 해요 제가 해야죠 뭐 이스터님 트위치해도 되고 뭐 아무나 해도 돼요 이번에 아 뭐랄까 어차피 중요한건 다 나왔으니까 지금 확인 그럼 난 9개 모아야되는데 역시 호그룹은 응 화이팅 천양이 영키 3대시라구요? 아까 영키 3대시였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흫 우리 한명 우리 한명이 지금 레디 안했다고 또 어 레디 안했어 누가 누가 완료 눌러봐요 이거 로딩완료 다 있는데 다 완료되있는데 저희 다 완료되있는데 로딩완료 말고 캐릭터 선택창에 그 설정 그 눌러봐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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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응 됐어 아 또 여기야 젠장 오케이 무한측구 유미 그 벽에 벽에 붙어가지고 점프하면 돼요 그냥 그 뭐지 동그랗게 솟아있는거 거기하기가 되게 쉽게 빠지는데요 3층 냄새? 나 위로 갈게 한 명 지하로 가지고 나 지하가 저 2층 갑니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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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감은 어디서 오는가요 도대체 감이 아니라 그냥 찍는거 예 오케이 하핳 찍는거야 그 계단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제멋 딱 걸리니까 아 그러네 말하고있을 때 입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에에 이런 그럼 어디로 올라가지? 쪼감림이 바쁘게 움직여 다 바쁘게 움직여 인지방에 많이 없어요 지금 인지방에 사람 많이 없어요 인지방에 2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뒤치기 조심 아 우리 했던데 똑같은데야 저거 으흠 저거 TCT 몇이지? 저쪽 건너편에 컷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기 달려있구나 거기다 하나 까봐 어 뒤치기 맞아 죽으라기 없구요 바로 갈게 장난감 바로 갈게 어어 다 다 여기로 들어오지 말고 다 글로 가고있어 깽클형이나 로스트님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장난감으로 스킨한대 말해줘 어 일단 뒤치기 계단에 없고 잠깐만 안에 없어요 깽클님 어 아 깜짝이야 드론 보고 발인줄 알았네 잠깐만 어 가자 깽클이 깽클이야 깽클 따라와 이쪽으로 다 오네 이쪽으로 두명 두명 붙어 두명 붙어 두명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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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클 따라오시구요 깽클 내가 문 까면 문 깐 데다가 그냥 쏴 지금 어딨냐면 뭐 유탄을 쏘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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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딱 문 뒤에 문 뒤에 지금 그거 철판 깔아놓고 있거든 철판 깔아놓고 있거든 아 여기 어 뭐를 뭐를 쏴 유탄? 유탄 유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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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카 여기 딱 써봐 어 내가 옆에서 딱 까줄테니까 까면 그냥 바로 그냥 쏴 알았지? 응 간다 잠깐만 한번 확인해보고 가가가 그냥 가 오케 있다 간다 오케오케오케 자 발사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기다려 기다려 어 철판 철판 아이고 털리는 각이었어 딱 형 응 아 여기 반피인데 한 번 더 쏴 그냥 유탄 유탄 계속 쏴 유탄 유탄을 뭘 압겨 유탄 쏴버려 아아 부상 아싸 헤드 써 놓고 나이스 나이스 부상이면 부상이면 누워있는 건데 하나 어 그냥 누워있게끔 해 누워있게끔 하고 부상 잡은거 아니였어? 아냐 쪼감 쪼감 잡았어 쪼감님 도로나고 가볼게요 점령 이쪽 어 점령 그방 시간 얼마 없어 들어가야돼 자 타창가 조심하고 캐슬이 두꺼 카레밤님 여기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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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병 부상병 한병 여기 소스님 하나 누워있었어요 아아 아니 이게 왜져 아 저기있어? 구석에 대기판이 있었네 깜짝이야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이스터즈님 야 이스터즈님 풀피다 좋다 야 타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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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에 쪼으면 돼 양옆에 쪼으면 돼 양옆에 쪼으면 돼 갑시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좋아 자 15초에 들어가야돼 한 명 있다 어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아 아아 야 이스터즈님 뚫렸다 오늘 아 이스터즈님 한 번 했다 이번에 아아 좋았구요 어 난사 난사 좋구요 그래야 시간에 뭐 아주 오래 끌면 안 되겠지만 빨리 갈 필요 없어 음 좋았어요 우리도 대표이사실 한 번 합시다 음 대표이사실 갑시다 우리 한 번 갑시다 아 대표이사 이스터즈님 재미난거네 에헤 해줄래야죠 아핳 하핳 내가 그거 참 좋아하는데 벤딧 없나 누가 벤딧 설치만 하고 나오시면 안돼 그거 예 그렇게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억지로 뺏어 쓰는거 아니죠 예예 예예 한명 한명 계단 보고 한명 내가 계단 내가 계단 볼테니까 딱 한명 그 정문 계단 좀 맞아 나선형 계단 아 오케이 보고 있어 아 들어 들어왔다 아 아 아 아 제모 까는 사이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철판 다 깎고 철판 다 깎고 철판 다 깎고 네 방탄은 없나요? 로스닥은 여기 하나 깎아줘야돼 하나 더 깎아야돼 드론 드론 들어갔어요 드론 들어갔어요 더럽게 안 맞네 아 미친 드론 잡았어? 도망갔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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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소리나 오른쪽 소리나 드론 한마디 못잡았는데 우리 이거 누가 깐거야 룬형 룬형 쪽 룬형 쪽 벽 수구리 수구리 와 조졌다 그쪽에 다 있는거 같애 여기 잼어 있는 쪽 사운드 이쪽은 내가 볼게 로스트는 여기 봐주세요 왼쪽 왼쪽 우리 지금 누가 죽었지? 룬형 클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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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미치게 나네 뒷에서 났는데 이거 아까 아까 서운다 왔다 하나더하나더 스구려 스구려 아에요 와 저거 미친 저거 어떻게 쐈길래 저렇게 맞지 저기 어묬いきます 개같은것 람볼 이 람볼 Producer 람볼 뒤졌어 이씨 야 람보안번가 다..다 들어와 개새끼들 야 퓨즈 제대로 장했다 진짜 이거 제 발밑에까지 날라왔어요 저게 창문에서 두루 꼬면 다 들어와 다 쏴 죽여줄게 뒤에 뒤에 망원아 뒤에 망원 뒤에 망원 뒤에 도져됐다 저거 안죽어 저거 안죽었어 몰라 몰라 아직 나 모르는 올라간 상태 설마 이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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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 뒤에 아아아아아아 아 존남박스 아 진짜 아 퓨즈 작년이 전 작년이 전탈타야 아 아 레알 전탈타야 우리 퓨즈 왜 저런거 못해? 아 제가 할게요 아니 아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낙사하신 분이 할 말이야 지금 그게? 아니 나가서 그렇게 낙사하신 분이 할 말이에요 지금? 아 낙사 아니에요 아 낙사하셨어 야 나 나가면서 총알 다 맞아서 나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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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봉진 난 나가면서 총알에 맞았을 뿐이야 하하하하 1층 하나? 아 진짜 근데 방금판 아쉽다 1층들? 1층인가 봐 1층 2층 철벽 다 깔려있네 아 저기 텔레미 또 없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휴 발견했잖아 아 우리 텔레미지 없어 아 아 1층이요 로스트 아 로스트 1층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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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값 좀 그만 좀 해 제발 하하하하 까꿔요 카메라 네 절대마다 약간 무한해 아 문 따 문 따 문 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보내세요 빠르게 보내세요 시간 없어요 패치 오케이 저기 안에 있구먼 그러면은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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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아 추가 데미지는 못 졌어 추가 데미지는 못 졌고 대기여 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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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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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에 하나랑 그거 뭐지 우리 해머 없나 해머 없어요 나 AC 아직 안 보이는데 아 이거 발치 발맞을수도 있는데 이거 야 내가 여기 깰게 그냥 아 아 발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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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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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깬다 아 내가 깬다 내가 깬다 여기 아니 여기도 깰게 어 아니다 여기 깨면 우리팀 위험해진다 아 뭐야 뒤치기 왔다 뒤치기 왔어 뒤치기 쪼감뒤치기 쪼감뒤치기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어디 어딘지 어딘지 얘기를 해줘 2층인거 같아 2층 2층뒤치기 이거 죽으면 그거 나오잖아 아니 2층에서 썼던거 같아 2층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는거 같아 아 1분야 2층 죽으면 다시 보게 그거 스킵하지 말고 어딘지 바로 확인해줘 아 미안해 미안해 와 들어가야되네 지금 들어가 들어가 시간이 없어 이제 와 어떻게 하는지 창문으로 한 명 들어가고 한 명 뒤에 봐주고 아 헤드 뭐야 어디야 안쪽 와 선방에 갔네 이건 뭐야 나도 이거 완전 탈련네 아 쉽지 않다 방금판에 내가 그냥 와 여길 그니까 이게 공격할때 테레밍 무조건 해야돼요 로스트님 테레밍 가고 자 어찌됐든 지금 어 이 라운드 이제 더이상 내주면 안 돼 음 하아 아 희망은 진짜 레알 막판이다 응 여러분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흐흫 흐흫 알아서 항상 이렇게 왜 이렇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어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어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예거 없어 예거 예거 예거? 어 예거 예거 아 근데 예거 그거 잘 방어 못하던데 예거 좋아 예거 좋아 그거 퓨즈꺼 다 못막아 퓨즈꺼 그 들어오는데만 막으면 돼 창문만 창문 근처 옆에서 지우면 돼 창문 옆에다가 아니 두개나 깔았었는데 그때 퓨즈 다 못막아 어떻게 어떻게 막는지 가르쳐줄게 여기 하나 깔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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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바닥에 하나 여기 벽에 깔든지 바닥에 하나 깔고 마침 그 맵이네 마침 그 맵이네 그 다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벼 아 오케이 얘거 몇개죠? 3개인가? 2개인가? 3개 3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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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어 하나 어디야 여기 여기 오케이 잠깐만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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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또 들어왔어? 오케이 없앴어요 없앴어요 흠흠흠 아 방탄 방탄 안줬어 방탄 아 아 근데 보고 죽었네 그러네 괜찮아 어차피 뭐 여기라는건 알았겠지 됐고 여기 안에서 안에서 수비하자 안에서 아 또 들어왔어 어 아 이번에 터렐 없나보네 우리 어 우리 없어 내가 있는데 깔았어야 들어 여기다가 여기다 하나 깔아줄게 여기다가 아 내가 위치 잡고 깔아주라고 어 아 있어도 하나 더 깔아줄게 아 아직 터진 내 나 믿어 나 믿어 오빠 믿어 믿어도 돼요? 어 나 믿어 이 뒤에 조심하세요 이 뒤에 여긴 내가 쏠게 내가 그 뒤쪽 거기로 많이 오더라고 자 이번판 인생겁시다 화이팅 화이팅 응 화이팅 합시다 이번판 저도 저는 우리팀 사랑합니다 이기면 더 사랑하구요 이기면 더 사랑하구요 창문 자 CCTV좀 볼게요 네 하나 깨졌네 진입으로 하나 깨졌네 이거 안에서 들어오겠다 안에서 바깥에 없거든요 우리 원래 우리가 안쪽이면 이쪽이 안쪽이면 이쪽 어 골목에서 시작 위 위 창장 어 어디야 어디 아 개같은것도 야 장난감 나와 들어왔다 아 잠깐만 로스트는 쪽이다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미친 수류탄 고막 던져 아 저 방패야 저거 아 아 저 죽어 해봐 나 죽어봐 침착해 침착해 기다려 그냥 기다려 그렇지 공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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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나이스 오 오셨어 오셨어 천장님 야 저기 입구에 부상 입구에 부상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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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개같은거 권총이다 개같은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천장 두벅이 두개나 뚫려있네 야 입구 입구 정면 입구 입구에 둘다 있네 둘다 어 입구에 둘다 있어 입구에 둘다 화면 뒤로 뛰었어요 조심하세요 위에 천장 아아악 와아 어디 어디 입구 입구 아니 권총에 헤드마였어 무슨 블리츠 권총에 입구라고? 아니 권.. 입구 거기 있어줘 거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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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클리가 그거 방패야 방패 방패야 그렇지 그렇지 쪼금 잡았다 어 천장 차현이 차현이 방패야 방패 방패 그 안에 있어 그 터레린을 쪼 터레린이 쪼 터레린이 쪼 아니아니 그 터레린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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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아 아직 굳지 않았어 파이널 라운드로 가자 와아 진짜 와아 가자 이건 가야된다 이건 가야된다 아 레전드다 갑시다 야 파이팅 갑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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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전 2선승제인데 1대1에 이번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이제 끝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우승이에요 우승 아 저기 내전 승리입니다 내전 팀 9의 말 투아웃인가? 응응 9의 말 투아웃 그..어..그정도 주자말루에 거의 어 저희 2라운드에 졌던데 맞아 데롱 안녕하세요 안녕 나도 나도 입어줘 이번 라운드 전체 스코어 마지막판입니다 으으으으 흠 저 근처에다가 드론 씹어놨어요 저거 이동만 하면 된다 이제 저거 이동만 하면 된다 이제 이상해 잠깐만 잠깐만 그 문 깨져 철문 깨주고 나무문 깨주고 총으로 깨게? 아뇨 아무거나 깨 뭐 있다 금속 탐지기 있다 이것도 2층에서 쪼감님이 또 보는거 아냐? 내가 2층에서 보고 있거든? 어 어때 지금 2층에 딱 아무도 없어 오케이 금속 탐지기 삐삐거리면 오른쪽 지하 이거 에스터즈님 네 정면에 보면 창문 좀 깨주세요 몇 방만 요거? 어 그 밑에 그 밑에 그 밑에 그렇지 그 밑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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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셋 방 안에 셋 2명 나가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방 안에 넷 방 안에 넷 오케이 아 여기 딱인데 씨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쪼감 또 나가야 되는거야 한 명 오케이 뒤치기 가는 오래나? 어디서 지금 또 뒤치기 보는거지 지금 어 시간이 얼마 없어 시간이 없어 가려면 가야돼 지금 에시 에시 한번 쏴 에시 한번 어디다 창문에다 그냥 갈게 그냥 여기다? 어 창문 레전드 한번 가자 야 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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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내려간게 아 저기 있을 줄 알았다 어 한 명 한 명 한 명 맞았어요 어 두 명 맞췄다 로사 그냥 오른쪽 로사니까 오른쪽 조갑다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컷 컷 나이스 컷 어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들어가 들어가 그럼 다 방 안에 있어 그럼 다 방 안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다 방 안에 있어 두 번 세 번 맞췄어요 아 테레미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테레미지 뒤에 뚫었어야 되는데 와 퓨즈 한번 가 거기다가 퓨즈 쐈어 다 데미지 좀 많이 줬어 아 문을 못 뚫고 죽었네 아 거기 있다 아 어디 어디 마구리 발 앞에 있었다 마구리 발 앞에 있었다 아 발에 치는 거 막았어야 되는데 막아 막아 잡았다 나이스 샷 하나다 하나다 왼쪽으로 아냐 아냐 왼쪽으로 돌았어 왼쪽으로 돌았어 왼쪽으로 돌았어 왼쪽 구석에 있습니다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컷 어디야 뒤치기인가 봐 우리 어떻게 죽었어 뒤치기 아 나 스킵했다 아아 어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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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 오른쪽 구석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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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깨구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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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니야? 아냐아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안 돼 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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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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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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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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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자리 차지하기 잘 야아 지려구요 야 야 이건 깽클 형이 했다 1초 1초 야 1초 남겨두고 이긴 거야 우리? 어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이걸 깽클 형이 했다 이거는 깽클 형이 했어 그러니까 하드캐리 하시네 아아 잘봤습니다 하드캐리 와아 아니 근데 그게 진짜 1초 남았었어? 야 옛날에 와아 나 또 그건 몰랐네 나 또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진짜 아 너무 잘봤습니다 진짜 아 아 아 진짜 재밌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러분 여러분 저희 승리하셨습니다 아 이겼어 아 우리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마지막 깊겠네 응응 내일 고장깽인가 아 2연승이야 2연승 으하 으하 하하 강적이었어 확실히 아 잘하게 잘하셨어요 아 잘하게 잘하셨어요 응 확실히 쪼가부님 확실히 잘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진짜 잘하더라고 아슬아슬하게 이겨요 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우리 1초만 있으면 지는 순간이었어? 네 와 근데 이게 아마 점령 중에 점령지에 2명 다 있으면 시간이 안 갔을 걸 아예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2명이 1초때 딱 진입을 했으니까 아 1초때 딱 진입한거구나 아 그래서 뻑일 수 있었던거지 한국 야구 잘 봤습니다 아 대 재밌다 역시 역시 페페 승승승 페페 승승승 제대로 갔네 저기요 저 입 좀 털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예 누군가가 있어 방금 창문 설치까지 좋았는데 거기서 나오지 말지 예 질게임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1초 남겨두고 이겼네요 아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다음에 또 뭐 도전하시려면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쪼감님 플레이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구요 거의 쪼감님 에어포스 타신게 아닌가 버스급도 아니고 아니야 다 잘했어 정말 잘하더라구 생각보다 아무튼 질게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대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많이는 못 놀렸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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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ultimately 무서워 이게